문재인이란 사람을 한 번 더 보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문재인이란 그런 인간의 바닥 밑을 그냥 바닥을 보는 것 정도가 아니고 바닥 밑에도 바닥이 있다는 것을 아마 본 분들이 꽤 계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본인은 뭐 전혀 뭡니까 꿀릴 거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지금 감사원이라면 감사 났을 줄 몰라 풍산기를 반납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이 사람들은 변호사를 했다는 사람이면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겁니다 원래는 250만 원 안 주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못 키우겠다 내가 뭐 개 키우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돈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가정문을 씁니다 감사원이라면 감사원 나설 줄 몰라서 풍산기를 반납했다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 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풍산계 관리비 250만 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바양했다는 논란이 일자 반납 이유를 현 정부의 감사원이 문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풍산계를 그냥 내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 거짓과 사실 사이에 구분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내용에 대해서 조순위보의 양상훈 주필이 아주 글을 잘 썼네요 421조 원 빚을 내서 물을 쓰듯이 한 사람의 개 키우는 비용 개 키우는 비용 250만 원 곱박이 2500만 원 한 3000만 원 되겠네요 3000만 원이 납세자 세금으로 내 개 키우는 비용을 대라 그러면 내가 개를 키우겠다 사로비 얼마? 200만 원은 뭐 인건비 모아입니다 나라에 천문학적 빚을 안기며 손심룡으로 물을 써듯 해놓고 개 키울 돈이 아까운가 한전 빚 눈상태로 만들었고 지금 돈 맥 경화에도 일조를 했는데 눈 재산이면 이렇게 했겠나? 이렇게 한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양상훈 주필이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도 잘 모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공 박사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는 그 얼굴 딱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사람이 어무응하다는 겁니다 속이 어떤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솔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는 거하고 뒤에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본인은 전혀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선거를 마음대로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뭘 국민을 의식하고 뭘 두려워했겠습니까? 마지막까지는 폼 잡고 살았을 겁니다 선거결과에 만들면 되는데 너희가 뭡니까? 뭐 고함을 지르고 별짓을 다 해봐라 우리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20년 50년 간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슨 뭡니까? 뭘 의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양상훈 씨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겸손해서 그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좀 촌스럽고 어리숙해 보이는데 말수도 적었고 거짓말할 사람 같지도 않았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했다 저는 처음부터 사람이 의무응한 겁니다 의무응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상훈 주필하고 완전히 다르게 문재인이나 사람을 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인권 변호사를 자청했는데 인권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자 거침없이 무시했다 원양어선에서 우리 국민 등 11명을 죽인 조선족 범인들을 변호하며 동포로서 품어야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서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자들은 어떤 인권도 고려 없이 강제로 북송해버렸다 이런 거는 간단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개 키우는 돈을 따지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5년간 빚을 421조 원을 안겼고 나라 장례를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정치 선심용으로 마구 뿌렸다 중국이 독자 gps 위성망을 완성하는데 20조 원이 들었다고 한다 421조 원을 제대로 투자했으면 나라가 달라졌을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 동안 나라가 진 빚이 660조인데 문재인은 혼자서 그 3분의 2가 넘는 돈을 빚을 내서 뿌렸다 그러니까 양상훈 씨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가 이런 표면에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고 그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이런 것을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어야 양심 있고 그야말로 신뢰가 가는 농객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다 입을 다물고 문재인이가 421조 원을 제 돈점처럼 마구 쓸 수 있는 그 소위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 이야기죠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냐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장악당하게 되면 그들에게 장악당하게 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가져 가지고 유민이 돼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뇌가 뇌가 그렇게 어떻게 표피적인지 지금 온 정신에 여러분들 보시면 유튜브만 한번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표피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일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이 뭐게 노예가 되고 자기 자식들이 뭡니까 울고불고 하면서 헤매야 될 그런 근본적인 이슈는 아무도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양상원 주피를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421조 원을 문재인이 어떻게 쓸 수 있냐 악법들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었냐 코비드를 이런 빌미래가 국민들을 어떻게 옥죄냐 이게 여러분 다 뭡니까 선거 뺏기게 되면 그냥 끝인 겁니다 한전을 뭐 한전 공대를 만들고 이런 거 다 여러분 뭡니까 천문학적인 빚을 내뿌리면 선심 쓴 사람은 문제인이지만 갚는 사람은 문제인이 아니다 그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은 세금 내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다 젊은 세대들도 뭐 면제부가 주어지지 않죠 어른들이 교육을 잘못시켰지만 불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까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비판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도 참 잘못한 게 많지만 젊은 세대도 보면 참 딱하기가 한량이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